원래 사랑하면 담안답니다 나 진짜 충격적이야 커플 대왕전 러비다비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야 보고 싶었어 시즌 2를 하게 됐어요! 웨이크 업이 직업이셨던 분이십니다 전공이었습니다 죄송한데 여기 뷰티 유튜버 제가 뷰티 유튜버여서 넌 자부심이 없잖아 나 어떡하지? 나 진짜 어떡하지?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얼굴이 닮았다기보다는 분위기가 점점 닮아진대요 한수화되고 있어요 점점 저를 닮아가서 죄송합니다 죄송할거야? 우리는 남매라는 소리 몇 개 맞아 우리는 진짜 많이 듣거든요 좀 비슷해 저희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 눈매가 뭔가 약간 그 느낌이 있어 둘 다 눈에 힘을 안 주고 뜨는 타입? 눈이 주고 뜨는데? 올리미아 아 닮았다는 소리 들으면 좋지 않아? 아 안좋은걸로 아 안좋은걸로 하겠습니다 어! 그러고 바로 나온다고요? 아 아 100% 라고요? 다행이다 오늘 제가 한 화장품을 다 그대로 가져왔어요 한스에게 없는 쌍꺼풀부터 만들어줄 겁니다. 자 갑니다. 다들 숨 참으세요. 이렇게 하는 거 맞아? 령아! 비트 유튜브 맞아? 맞지? 맞지? 포커러스에 눈 찔렀어요. 눈칼에 살아있어, 나? 오 잠깐만! 생겼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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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! 근데 시야가 왜 이렇게 넓어졌지? 그렇지, 눈 잘 보이지 오빠. 아프지 않은데? 아 이거 좀 재밌는데 인형놀이 같아. 이제 쿠션을 발라줄게요. 손가락 넣어가지고 블러셔를 좀 진하게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닐까. 오 발그레해졌어. 쉐딩 해줄게요, 쉐딩. 면적이 넓어서 열심히 깎아. 잠깐만, 너 나 왜 만나? 귀여워서. 그럼 됐어. 아이라인을 그릴 겁니다. 어? 나 느낌 개 이상해. 아 가만히 좀 있어! 아니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니까. 눈 떠보세요. 저 왜 영영이 화장이야? 나 내 얼굴 안 봤는데 약간 센타오네. 아 형, 형 지금 미인이야. 아 그래? 응. 또 눈 밑에 점도 찍어줄게요. 왼쪽 눈 밑에 점이 있어서. 제가 지금 바른 립을 똑같이 발라볼게요. 끝! 오 반응이 좋은데? 잘 맞았어x2 내가 딱 봤는데 거울보는 이런 느낌일 거 아니야. 아니 근데 화장은 진짜 잘했어. 아 화장은 비슷하게 했는데. 간다. 머리가 좀 멀긴 해요. 둘. 셋. 아 지XX. 어 그 머리 괜찮다. 어때 오빠? 지금 또 심취했어. 지금 자기 모습이. 저는 한 47% 그래도 한 3,40%? 저 1%요. 저 0.47이요. 어 정확해. 점수를 보여주세요. 단다라단단 단다라단단 오? 오 뭐야? 60이? 딸나면 저렇게 나오겠다 으응 하하하하하 와 근데 높다 아 나 뿌듯한데? 역시 입술에 강조를 좀 주고 위쪽에 다 안 하고 하는 게 별로 없어서 좀 불리해요 오히려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좀 가까이 와 이 정도? 오 뭐가 잡는 게 많이 해보셨나 봐요 힘 좀 뱉었었니? 여름 언니? 제가 컨실러로 뭘 하냐면 제가 다크가 심해서 그냥 컨실러로 됐고 너 나 잘하고 있나봐 나 잘하고 있나봐 섀딩을 할 건데 근데 너는 얼굴이 너무 작아서 깎을 필요가 없어 나랑 정상반대 뭐예요? 면적이 넓어서 열심히 깎아 세디로 여기를 해요 지금 제 화장에 50%를 했어요 50%? 뭐라고? 50%? 나 빌라 샷을 할게요 아 재밌다 언니 재밌지? 진짜 인형놀이다 입술 할 거야 이렇게 매매매매도 예뻐졌어 눈썹 눈썹 눈썹도 거의 안 그리는 거랑 비슷해요 약간 꾸안꾸 느낌이네 오? 예뻐졌는데? 눈썹 저렇게 그리니까 괜찮다 예뻐졌어 진짜 하이라이트를 윗 입술에 조금 바르고 눈 밑에 조금 발라요 이제 쌍꺼풀 만들어야지 눈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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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그리겠습니다 눈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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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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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성했습니다 아 진짜 너무 궁금해 아 예뻐 눈썹 눈썹 오 이거 진짜 근데? 눈썹 눈썹 앞팀에 비해는 많은 변화는 없는 것 같아 좀 약했어 그래이 지집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65 오 자신 만만한데? 이쪽은 60인데 더 나오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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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2 22 많이 안 달라졌어 확실히 아 너무 적게 나오는데? 혹시 몰라 가발 쓰면 확 올라갈 수도 있어 아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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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페미 스타일입니다 눈은 오늘 고양이 상으로 그렸어요 립은 약간 좀 진하게 그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할 거예요 약간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일단 타투를 먼저 지워야 되니까 나를 하면은 타투인데 지워질까? 연해졌어 연한 걸로만 갈 겁니다 지우진 못해요 굉장히 근데 신난다 하하하하 피부를 살짝 밝게 해줄게요 어우 벌써 피곤하다 그 자리가 피곤한 자리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일단 얼굴 톤을 다 밝혔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그 다음 파우더를 좀 해서 유분기를 살짝만 없애려구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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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신기한 걸 보여줄게 지아아 얼굴 이렇게 들고 있어봐 들고 있어봐 가루 아니야 이거? 으악 뭐야? 으악 뭐야? 치즈가루 치즈가루 파마산 치즈가루 하하하하 이 상태로 일단 말릴 거예요 파우더를 얘 요리 채널한테 왜? 폭발이 있는 거 베이커리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입술 라인 먼저 그려줄 거예요 이제 글로즈로 약간 마 음 오 이쁜데? 이제 쿠킹이 다 됐으면은 털어드릴 겁니다 붓질에서부터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져 네 네 쉐딩까지 했습니다 몇 퍼센트 됐습니까? 40% 그 밖에 안 됐어? 하하하하 나만 힘들어?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눈 감으세요 저는 색조를 벽돌 컬러를 좋아해서 애교살은 아이브로우로 살짝 눈썹을 변화를 좀 시켜줄게요 점점 태폐미가 뿜뿜해지고 있어 아이라인을 그릴 거예요 오 잘 참는다 우리 지영이는 이런 걸 잘 참아요 저렇게 하면 왜 붙었어? 간지러웠어 끝! 와 끝! 잘생겼다 너 아 예쁘다 하나 둘 셋 오 깜짝아 깜짝아 예쁘지? 이게 예쁜 거야? 이게 예쁜 건가? 답답론가 봐 야 니 좀 잘생겼다고 째빈이야? 63% 하겠습니다 난 딱 70% 오 난 80%까지 나올 거 같은데 과연 결과는? 어? 예? 빵이요? 100% 어? 한순아 빵이요? 아 근데 어떻게 100% 나와? 상상도 못했다 가발 쓰고 바뀔 수도 있지 아 가발? 가발을 쓰고 한번 가볼게요 가발로 가시죠 예쁠 거 같아 우리 한순이 최고 한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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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충격적이야 죄송한데 그새 수염이 좀 자랐거든요 지금 여기 까슬까슬하거든요 잘 어울리는데요? 잘 어울려? 닮아 보이나요? 아니요 아니요 지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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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까지 땄어 뭐야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아 나 소름 돋았어 아 근데 모자 한 번만 써보시면 안 돼요? 오우야 또 깔고 뭐야 또 깔고 아 뭐야 어떡해 아 갑자기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나빠 저는 저 죄송한데 한순이가 움직일 때마다 머리가 떨어지나봐요 살 멋있어 1%는 나오지 않을까요? 저는 아까 61% 나왔잖아요 엄청 떨어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아 옆모습이 나랑 비슷해 이렇게 보여줘 엄마가 엄맛아 엄맛아 한순아 쌍꺼풀 준비됐지? 무서워 왜 무서워? 오케이 됐어 어 닮았다 내 표정 내 표정 내 예쁜데 되게 싫다 맞아 물론 나도 비호감이겠지만 너도 참 비호감이다 아 궁금해 결과 의외의 결과가 나왔나요? 아 진짜요? 이거 우리 기대해볼 만한가? 2등에서 공개하죠 과연 91%인데? 저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2등이라고요? 아 근데 저는 좋아요 석진이랑 닮았다고 기분 나쁘잖아 저기요 누군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요? 아니 아니 그 표정 아니고 나빠요 1등 공개해야죠 하나 둘 셋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진짜로? 내 표정한테 어떡해 아니 우리 천생연분인가 봐 오빠 맞아 신난다 신난 거 맞아? 우린 몇 퍼야? 우린 몇 퍼야? 와 많이 불러왔어 와 눈매해 중자는 한세정연 커플입니다 아 보자 보자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뭐야? 기름? 아 숟갈 젓가락? 뭐야? 오 피카소 오 피카소 브러쉬 브러쉬 이건 나한테 좋은 거네 그냥 여기만 좋아 다 놨다 피디 나와 언니 진짜로 나 다 잃었어 고생했어 한순아 야 근데 화장을 못했는데 91%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좀 닮은 거야 원래 사랑하면 닮는다는 거 오 일단 지금 두통이 생기고 있어서 긴 말은 못 드리겠고 일단 재밌었습니다 아 이렇게 똑같이 만들 줄 몰랐어요 진짜 완전 판막이로 만들어서 영영이를 살려고요 진하게 뽀뽀 한 번 하자 저 여자친구를 잃었어요 저희 한 번 세 명이서 잃겠습니까? 하나 둘 셋 찰칵 예쁘다 하나 둘 셋 구독 취소하지 마세요 구독 취소하지 마세요